교단은 종교통합으로 가는 달입니다 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침례교도들은 대부분 독립침례교회에 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여서 정치적인 세력화하는 교단을 이루지 않고 각자 지역교회의 자치율을 믿고 또 그렇게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단이 형성되었을 때 세력화가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역량 하에 놓이게 됩니다 세력화가 돼서 권력이 중앙집권이 되면요 이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만 잘 회유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구워삶으면 종교통합의 선봉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든 각 교단의 지도자들은 결국 WCC에 넘어갔죠 그래서 종교통합이 개신교들을 카톨릭 안에 놓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독립침례교회들이 교단을 하지 않는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이게 종교통합을 위한 종교통합 성경이 어떻게 성경에까지 이 부분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The Doctrine of Nicolaitans에요 교훈이 아니라 교리라고 했죠 교훈은 뭐 Teachings 같은 경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처럼 너에게도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증오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오하는 것인가요? 계시록 2장 3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오한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Hate, 증오한다고 말씀하신 게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과 NCB, New Catholic 성경의 카톨릭 계열의 성경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증오한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어떻게 되었냐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냥 있다 존재 여부만 알려주죠 그게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증오하시는지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종교통합의 걸림돌이죠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예수님이 증오하신다는 것 자체가 또 교훈은 예수님이 교훈을 증오하시진 않아요 교훈을 받는 거 그냥 배웠네 이거를 증오하시진 않아요 교리는 뭐라고 했죠?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진리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셨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 위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지위가 높은 자들이 그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는 아느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계급이 있고 지배체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를 하고 권력으로 누른다 이렇죠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 제자들 가운데서 그러하지 마라 왜냐하면 열두 제자가 누가 우리 중에 높은가 이걸로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높고 낮고 이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먼저 섬겨라 먼저 낮아져라 그렇게 그러면 내가 높이겠다 내가 위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상 권력체계 정치체계 조직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직도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니콜라파라는 뜻은요 종종 설명을 드렸는데 니카오 헬라오르 니카오 지배하다는 뜻의 또 라오스 평신도라는 뜻으로 이 평신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계급으로 나눠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 계급과 구분되어 일반 백성을 이렇게 말하는 평신도를 지배하는 계급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계급으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증오하신다라고 했어요 세상 조직도처럼 권력으로 지배를 하는 것 그리고 교회들 위해 또 누군가 지배하고 또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해서 마치 세상 회사들 또 세상 국가들처럼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죠 카톨릭의 조직도를 보면요 교황이 전 세계에 있는 성당들을 카톨릭 교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게 추기경이고요 그 아래 대주교가 있고 주교 몬시니얼이라는 주교의 일직은 없지만 높은 지위고 있고요 그 다음 사제, 부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부제 우리 영어로 디큰인데 우리는 집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계급체계로 또 하나의 디큰을 만든 겁니다 우리처럼 집사가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는 너희가 기리는 양들과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 목자와 우리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뭐예요? 목회자가 목자이자 그렇죠? 양들을 먹이는 목자이자 감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감독이다, 목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지금 카톨릭 체계에 따르면 주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교도 잘못된 거죠 원래는 교회 목회자가 그냥 목자이자 감독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칭함을 받는데 카톨릭 체계 앞에서는 교황이 적어도 한 세 단계 위에 있는 거죠 예수님 위에 이렇게 계급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황, Pope이란 단어 보셨어요? 성경에서 Cardinal, 추기경이란 단어 보셨어요? 성경에서 Archbishop, 예수님이 비숍인데 대주교 이런 말을 보셨어요? 없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계급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카톨릭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나왔다라고 하는 개신교들에 보면 이 교단화를 벌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배운 것이 카톨릭에서 배웠기 때문에 나오면서 잘못된 것을 탈피해 일부분은 했지만 일부분은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단화입니다 계급체계를 나누는 거죠 우리나라 장로교를 간단하게 보면요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장로회, 목사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회가 사실 그 교회의 장로회와 목사의 총장인데 어쨌든 그런 구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건면하노라 하면서 나 또한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도 자기는 그냥 장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뭐예요? 베드로는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부터 틀린 겁니다 장로들을 위에는, 목자들 위에는 누구밖에 없다? 목자장,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 위에 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목자장인데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성경과 반대대로 이렇게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계급입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으로 눌러요 로마 카톨릭까지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처럼 교단화가 돼서 누르는데 이제 제가 감리교에 있어봤잖아요 감리교는 특히 전세계 감리교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계 감리교 연합회장이 사실은 거의 교황처럼 전세계 감리교의 감독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감독 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 지방의 감리사, 구역의 감리사, 목사 이렇게 당회장이라고도 불리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를 다녀봤고 또 거기서도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해봤는데 진짜 철저히 주종 관계입니다 철저히 주종 신학생은 전도사의 종이고 전도사는 부목사의 종이고 부목사는 목사의 종이고 목사는 그 다음에 감리사의 종이고 감리사는 감독의 종이고 감독은 감독 회장의 종이고 철저히 감독입니다 한 번 찍히면 끝이에요 항상 하는 말 신학생들끼리 항상 하는 말 야 너 목회 안 할 거야? 나 누구누구 알아? 야 우리 부모님이 뭔데? 이거 말 못하면 끝이야? 또는 교수님이나 목사님한테 야 내가 감독인데 너 내가 말하면 아무데로 못 가 너 저 지방 개척해야 돼 야 너 서울에서 목회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래만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로마 카톨릭의 조직도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골로서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다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 위에 지배하는 조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감독 회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여 죽은 자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곧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라 하십니다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시려고 교회의 머리가 됐는데 사실은 그 위에 단계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어불성설이겠죠 성경에서 없는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중앙집권 정치 권력화는요 기업들이나 세상 정부가 취하는 형태고요 이것이 이단들이 로마 카톨릭을 보고 따라한 거죠 사입이나 이단들이 교세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를 널리는 거죠 왜냐하면 다 권력을 집중하고 또 각 지역에서 돈을 중앙으로 모으면 중앙이 커지죠 그러면 로비도 할 수 있고 정치 세력과 결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늘립니다 온갖 종류의 교리도 만들어내고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정에 있는 파수대 같은 경우는 뉴욕주에 워빅시에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파수대가 뿌리는 대로 매주 똑같은 것으로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딱 뿌려서 이것만 가르쳐라 이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목회자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제친의 안식교를 대총회회라고 해서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몰몬교는 세계본부라고 해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있고요 통일교는 전 세계 통일교 보면 한국에 있죠 천정궁이라고 해서 경기도 가평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 집권 권력화, 정치화 하면 이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모여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리도 잘못되고 물론 그렇게 잘못된 교리가 있었으니까 또 되기도 하겠지만 더 가속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라 그런지 그분께서는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교회의 구원자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교황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회 본부장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는 베드로 전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우리 모두가 왕가의 제사장단이라는 거예요 따로 평신도와 사제 계급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게시록 2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급화를 증오하신다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증오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어김없이 이제 가톨릭 계열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원문인 표준 원문과 그 다음에 종교통합의 원문인 웨스코토 호르텔러 원문 친가톨릭 원문은 이렇게 뒤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미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소가 헤이트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 킹잼 성경에 일시하죠 그러나 이 웨스코토 호르트의 가톨릭 원문은 여기서 호미소가 아니라 조금 비슷하게 바꿨어요 오모이오스라고 바꿨습니다 이거는 시멜러리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증오한다는 뜻이 없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약간 발음이 비슷한거든요 호미소나 호미오스 오미오스 이게 다르거든요 이렇게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웨스코토 호르트는 친가톨릭의 또한 자유주의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해도 수천 군데를 삭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거는 로마 카톨릭 계열의 근거는 4세기 산본들이지만 우리의 근거는 2세기의 역본들이다 그 다음에 교부들의 인용분들이다 더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후대에 넣은 게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삭제한 것이 로마 카톨릭 계열이다라는 것이고요 종교개혁 성경들 역시 독일 루터 성경도 여기에 hate, hase, hase, hee 이렇게 독일어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테리어도 여기에 내가 증오한다라는 것이 조반리 성경, 종교개혁 성경에도 있고요 루터 성경도 종교개혁 성경이죠 그 다음에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여기서는 증오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의 언어로 이렇게 레이나 발레라 성경에 넣습니다 아주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계획적으로 대대적으로 뺏고 현대 성경들에서는 대거 삭제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통합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주셔서 몇백 년 동안 자유를 누렸는데 다시 로마 카톨릭 밑으로 굴복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통합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CC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WEA 등등 세계적인 연합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교단하나 니콜라파 교리를 증오하실까요? 미국 침례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미국 침례교회가 독립 침례교를 시작했다가 어떻게 타락했는지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아침에 곧바로 수석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 컨솔 공회와 함께 협의회를 열었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그분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겼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공회, 협의회 이 부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공회와 협의회는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십장에 못 박은 곳이고요 공회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좋게 나온 적이 없어요 컨솔 라는 단위거든요 그렇게 연합하는 그런 단체 사도들도 공회 앞에 세워서 핍박을 했던 그런 단체들입니다 공회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사도들은 공회를 떠났다 자기들 박해했던 그 공회를 떠났다 라는 구절들이 나고요 자 그러면 미국 침례교회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은 계속 로마 카톨릭에게 억압당하던 역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에서부터 탈출시킨 사람들을 이 미국 당에서 새로 역사를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킹 제임스 성경으로 시작하고 독립 침례교회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을 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동안 짓눌렸던 독립교회들이 미국 당에 가서 자유를 찾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일단 국가교회로부터 탈출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 성공회도 다 국가교회고 정치교회거든요 그런 정치교회는 자기들 믿는 거 안 믿으면 감옥에도 보내고 고문도 하고 재판도 받고 그다음에 죽기도 하고 과형도 당하고 그렇게 공권력을 사용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그냥 살려고 그런가보다 왠지 이걸 안 믿으면 국가로부터 이단 이렇게 정제를 받기 때문에 세력에 짓눌려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을 수가 없고 숨어서 다니면서 믿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항상 숨어 다녀야 됐고 박해를 받아야 됐죠 그래서 아예 탈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신대륙을 발견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탈출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 침례교도들이죠 청교도들은 말 자체는 어떤 교단을 말하거나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국가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 중에 대부분이 침례교도들이었죠 물론 개신교도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어요 그다음에 독립침례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첫 침례교회가 First Baptist Church in America라는 뜻이고요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에 있습니다 섬이거든요 여기에 먼저 정착을 했습니다 1638년이고요 그래서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반영된 세계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나라가 다 종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국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아직도 국가에서 헌법으로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불이익이나 심지어 박해나 강한 경우도 국가에서 합니다 공산주의도 그들의 신앙 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들 자신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를 하죠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도 어떻게 있어요? 불교가 아닌 종교들은 불이익과 박해를 박해되어 있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영국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초로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킨 일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킹잼 성경으로 시작한 미국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유롭게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성경만 기반하면 돼요 다른 눈치를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리들이 꼽지 핍니다 눈치 보고 살아서 생존하는 데 급급했고 자기들이 믿는 기본 중요한 교리들을 지키는 데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난 성경 연구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 있죠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역량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역량을 바라서 유럽의 수많은 나라도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종교의 자유가 됐어요 그런데 이 피 흘린 역사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종교가 이제 정치에 관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종교의 역할은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전파하고 복음 전파예요 정치에 관여하면 정치가 이제 종교를 관여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정치운동에 교회가 참여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죠 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를 책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정치운동에 참여하고 기독당을 만들고 정치에 참여해버리면 정치가 종교를 박해할 명분을 줍니다 반드시 분리돼서 자유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정신들을 보면 Baptist Instinctive가 있는데 침례교도들이 주요 믿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단화가 아니라 그냥 각 침례교회들이 이 정도는 다 믿어야 침례교라는 이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 중요한 것들 항상 들어가는 두 개가 뭐냐면 지역교회 자치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꼭 들어갑니다 The separation of the state and church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침례교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유럽에서는 발생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침례교회가 이제 많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저선교사를 지원하거나 우리 교회에서 파송은 안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도 지원하거나 하면서 각종 선교회들이 이제 장설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용적인 목적은 선교사 지원에 대한 목적이죠 이거를 미션 보드라고 하고 아니면 어소시에이션 조금 더 나가면 미션 컨퍼런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선교회들이 장설이 됩니다 그러다가 1814년에 최초의 협의회라는 것이 컨벤션이라는 것이 장설이 됩니다 사실상 교단이죠 영령사전에 보면 이 협의회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영안사전에 보면 협의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가면 이 제3협의회나 아니면 남진례교회 협의회를 교단이다 디너미네이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이 뭐냐면 미국 집례교 교단의 외국인을 위한 일반 선교협의회 선교협의회라는 명목으로 교단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통제가 강한 교단이라기보다는 진짜 이제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왜 트라이어리얼 컨벤션이라고 하냐면 3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통제보다는 정말 회의를 좀 대대적으로 하는데 이제 목적을 뒀고 선교회 목적을 뒀지만 어쨌든 이제 교단의 시작이죠 그렇게 됐던 게 1845년에 남진례교회라는 협의회가 여기 제3협의회로부터 분리가 돼요 이때 이슈가 뭐냐면 곧 남북전쟁이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이때 노예제도에 대한 이슈가 대립이 된 거예요 북부와 남부가 노예제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겁니다 그런데 제3협의회는 이거를 우리가 공식 교리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남진례교회는 이제 교리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분리가 됐는데 이 남진례교회가 북진례교회 즉 제3협의회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세 확장이 되고요 권력화가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이 지속적인 해유 및 영향력의 대상이 되고요 나중에는 종교통합을 지지하고 앞선 사람들이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진례교회 지금 위키피디아 여러 번 쳐보시면 알다시피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교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제외하고 교단인데 여기 서든 베프틱스 컨벤션에 누가 속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 그레함 얼마 전에 소천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리그 워렌 이게 다 남진례교회 소속이에요 컨벤션 적혀 있죠 컨벤션 하면 협의회라는 뜻입니다 대회 또는 협의회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이제 급속도로 침례교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가입하는 침례교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건드리가 좋겠죠 빌리 그레함을 필투로 유명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회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리그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사람 아시는 분 많죠 한국에 리그 워렌 같은 경우에는 교황과 만나서 교제를 나눴고 교황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러면서 교황을 칭송합니다 그 다음에 조엘 오스틴 잘 아시죠 긍정의 힘을 쓴 사람은요 폽 프란센스는 정말 국민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칭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은 교황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교리도 합니다 남친례 교회가 교회들이 협의회로 교단화를 하고 나서 빠르게 교세가 늘면서 교단화되고 정치 권력화가 되니까 유명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포섭하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포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 나중에 초반부는 정말 복음으로 유명해졌다가 나중에는 카톨릭의 지원으로 온갖 TV에도 나오고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빵빵한 지원과 권력의 역량으로 역량력과 유명세를 탑니다 그 외에도 리그 워렌도 마찬가지고 조엘 호스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남친례 교단은 카톨릭의 수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잡아먹는 겁니다 교단화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교회 및 독립친례 교회들이 생겨났죠 특히 제이 프랭크 노리스 같은 사람이 이런 남친례 교회의 교단화 같은 것을 그리고 자유주의화를 반대해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세계친례교회 친교회라고 해서 월베프티스트 펠로우쉽 친교회를 만듭니다 거기에서 교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국제성서친례교회 친교회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게 국제 독립친례교회 친교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친교회가 점점 약간 교단 비슷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요즘에 친례교회들은요 바이브 빌리버들이나 아니면 인디펜덴 베프티스트 셔트 독립친례교회 친교회 말고요 그냥 독립친례교회들은요 이렇게 친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저력을 가진 아직 독립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친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교단은 아닌데 친례교회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친교회조차도 없는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브 빌리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친례교회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타락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이렇게 교단화가 되고 타락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만일 예를 들면 이름만 협의회이고 교단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뭔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없이 이름만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특히 보통 독립친례교회를 강요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처럼 이런 공예나 이런 특징을 가지면서 교단 역할을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요 결국 한 세 개를 보면 돼요 이게 비성경적인 협의회 협의회라고 해서 꼭 교단은 아니지만 이게 교단화가 된 협의회인가 아니면 그냥 실질적인 모비로 모이는 건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아니면 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화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구별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은 법, 돈, 영향력이에요 법으로 매입되고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법으로 매인다 그리고 돈,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처음에는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협의회 속히면 돈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더 자주 모이자 한 1년에 한 번씩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모여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조종하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받는다 그럼 교단화예요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만약에 독립침례교회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미국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타락화가 되고 결국은 종교통합에 앞당서게 될 거예요 그 첫 걸음이 뭐예요? 한국에 있는 큰 교단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걸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평화롭게 지낸 게 아니라 손을 잡고 친구가 돼서 교리를 타협하는 것들이죠 킹잼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원어가 최종권이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교리가 바뀌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침례교회 타락 과정이요 세속화, 교단화 결국은 친카톨릭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교단들이 이런 역량력 아래에 놓여 있고 여기에 이제 눈을 뜬 많은 교회들이 독립교회로서 교단을 또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침례교회는 원래부터 독립침례교회인데 역행에서 아니죠 올해 보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교단화를 하는 것은 이 지금 저크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종교통합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저는 분별이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은 반드시 이런 교단화를 경계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그런 현명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